이것은 대한민국 포항에서 발견된 보라색 핑크 색상 천연운석 8.8캐럿을 물방울 로즈 커팅으로 가공한 희귀보석입니다. 물론 퍼플핑크 다이아몬드가 맞습니다. 경도시, 그리고 전체적으로 등급은 총점은 93.8g입니다. 아주 등급이 좋은 편이구요. 내포물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항에서 발견된 모든 다이아몬드는 거의 공룡하고 밀접한 연관성이 있구요. 공룡이 석혐 지역에서 화석화되면서 다시 2차로 쳐서 투명해서 서서히 찌면서 특정한 멜라닌 성분과 다른 성분들, C와 SIC, 칼사이트가 어우러져서 아주 핑크색의 고급 색상으로 물리적, 화학적 성분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드문 희귀한 다이아몬드입니다. 8.8캐럿이구요. 8.8캐럿. 퍼플핑크 다이아몬드입니다. 매우 레오 다이아몬드입니다. 전체 총점 평균 등급은 93.8G 그레이더입니다. 자, 여기 보석감별서가 발행이 되었구요. 한국광역보석감정은 앵두금 성분보석서에서 동시에 발행하였습니다. 이것은 QR코드가 존재하기 때문에 QR코드 창으로 들어가서 확인도 할 수 있구요. 네이브 블로그 QR코드 폐지에 공식 공인으로 한국광역보석감정은 에서 승인하였습니다. 10월 한 달간은 특별할인 판매를 합니다. 저희가 현재 특별할인 판매하면서 이것은 블로그의 가격을 적정해 놓고 매달 가격이 올라갈 것입니다. 원가격으로 찾아가는거죠. 정말 이쁩니다. 처음에는 비싸게 팔 수는 없고 너무 낮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어느정도 기준을 맞춰서 가격을 적정하였습니다. 여심을 사로잡죠. 보물이 있어도 이쁜 색상입니다. 8.8캐로스에요. 저기에 다양한 펜시 다이아몬드도 함께 구경하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